이번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강제 진용 판결에 대한 부당한 경제 보복이자 세계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아베 정부의 행위에 많은 국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적인 행태는 결국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부당한 경제 침략 행위를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을 맞아 당정청에서는 관련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독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맞아 야당에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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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